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거시경제와 아주 밀접한 것이 바로 원자재 시장인데요.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원자재 시장은 아주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경기 침체 때문에 어떨지 궁금합니다. 올해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는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저점이 언제 그리고 어디인지 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더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좀 빡스권 행보를 보이다가 경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는 서서히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기간 동안 국제 유가가 한 70달러 대에서 배럴당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 수준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공급 불확실성 요인들도 있고 전쟁 이슈들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반영했을 때 저희가 한 70에서 80달러 대 횡보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좀 강한 경기 침체에 들어온다 혹은 경기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요인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전쟁 관련해서 큰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런다면 조금 상승할 요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배럴당 100달러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금 침체가 좀 더 가시화된다면 배럴당 60달러 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양쪽으로 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하방 압력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그 국제 효과가 크게 상승했을 때 이제 러시아 원유 공급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나 인디아 쪽에서 원유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그런 공급 충격이 생각보다 좀 덜 왔었어요. 반대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폭이 올지 좀 가늠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앞으로 전망하려면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불확실성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서 조금씩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올해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의 폭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언제부터 경기 회복이 나올까?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이른 기대긴 하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하나 그런 부양책이 나온다면 원자재 가격은 생각보다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공급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아직은 해결된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올해 얼마나 더 추가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란 합의들,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혹시 올해 이란 쪽에서 합의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원유가 하락할 가능성, 이런 종 공급 이슈들도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미국이 쉐일 혁명이라고 해서 쉐일 오일, 쉐일 가스를 엄청나게 캐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왜 그쪽에서는 좀 잠잠한 편입니까? 그래도 작년에 좀 늘리기는 했었는데요. 이제 쉐일 기업들은 민간 주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돈이 생기고 하면 주주 환원을 한다든가 배당으로 좀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 오일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하단이 지지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시 그 시추했던 것들, 흐름이 조금씩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미국의 그 쉐일 기업들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전망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늘리겠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주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연구원님께서는 특히 금과 천연가스를 올해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배경이 뭡니까? 작년에는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공급 이슈들도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 시기가 되면 일단은 실제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금들이 원자재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하방 압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들, 경기가 좋다고 금을 더 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기에는 금 가격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천연가스는 실제 수요보다는 공급 이슈에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고 날씨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의 천연가스 그런 에너지난 이슈들 이런 식으로 공급 이슈가 좀 많이 작용하는 천연가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계의 강세를 보이는 금 이런 두 개가 좀 올해는 유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침체가 가시화되는 것과 거의 맞물려서 금이 유망하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찾아보니까 몇 달 전에 뭐 1,600달러 때 온수당 이것이 지금 거의 1,900달러 육박하고 있어요. 이미 뭐 한 10% 이상, 20% 가까이 올랐는데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추세적인 금 장기 상승세는 경기 침체 가시화와 긴축의 완화가 예상되는 올 상반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역사적으로 금이 상승했을 때를 보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했을 때 이때부터 금이 몇 년간 장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좀 특징적인 상황은 경기 침체는 예상이 되는데 금리는 인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긴 하지만 오르지는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 있었던 게 경기 침체는 오고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 나아가는 혹시나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우세해지면서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아마 추세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 가격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랑 금리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금리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을 하다가 멈출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에 정말 예고대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향후에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해보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정말 유럽은 정말 추운 겨울을 재작년에 보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원래 6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하나 남고 다 막힌 상태고 하나 마저도 지금 막힐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공급,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는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6개 중에서 2개 그리고 4개 파이프라인이 중단된 상황에서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가 50% 감소할 때 유럽 천연가스가 2배에서 3배의 가격이 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9월부터 그때 떠들썩했던 게 이제 노드 스트림 1이 과연 중단이 되냐 마냐 했는데 결국 중단이 됐고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50% 감소할 때 2, 3배 뛰었었는데 지금은 80에서 90%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겨울부터 굉장히 공급 부족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반대로 유럽 쪽에서 워낙에 겨울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지면서 아니, 더워지면서 생각보다 너무나 가격이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를 비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때 되면 그 90% 감소한 천연가스 상태를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보다 더 타이트한 상황이 올 것 같다. 즉 한 번 더 천연가스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말고 천연가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들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으로는 주로 러시아로 많이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미국이나 알제리,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선박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것과 선박으로 들여오는 것, 단가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단가도 선박이 비싸고 일단 천연가스 공급지로 러시아가 주로 사용됐었는데 이쪽이 빠지면서 다른 국가들은 수출을 하고 유럽 쪽에서 수입을 받아오려면 여러 가지 수출 터미널도 지어야 되고 유럽으로 가져오면 각도 파이프라인이 퍼져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지금 작년까지는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데 올해 추가로 더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은 거의 지금 90% 이상 풀케파 상태입니다. 더 가져오고 싶어도 더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은 어떻게든 비축해 한 걸로 넘어가는데 지난 겨울은, 그런데 올겨울, 그러니까 다가올 겨울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미국의 천연가스 쪽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지역별로 원유처럼 국제적으로 좀 통이 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좀 가격 편차가 있는데요. 작년의 특징이라고 하면 글로벌 가격이 너무 유럽 주도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도 유럽의 수요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었고요. 올해도 비슷한 움직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들썩일 때는 미국 천연가스도 좀 상승 압력이 심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기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인 5달러에서 6달러 내외로 좀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리오프닝을 할 경우에 원자재 수요가 늘어서 가격을 좀 자극할 요인,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이고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중국이 리오프닝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가 조금만 확산되면 다시 닫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이제는 무조건 단계적 오픈할 것 같다라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리오프닝은 국제 효과 상승 요인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원유 수요를 보면 절반은 산업용 수요고 절반은 이동 수요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이 산업용 수요도 같이 늘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리오프닝 자체가 국제 효과를 크게 상승을 견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하고 상세되는 부분이 있죠. 올해 원자재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상반기랑 하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금 가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경기 회복, 즉 경기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회복 시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경기에 저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저점이 확인된다면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 원유나 비철 금속 그리고 곡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군요. KB증권 오재영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